자전거 도로 위에서 위험하게 역주행하는 동호회를 만나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전해졌습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튜브 한문철TV에 제보됐던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공개된 영상을 보면 자전거 도로에서 운전자 A씨가 주행 중입니다.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선 도로로 맞은편에는 자전거 동호회로 추정되는 무리가 오고 있죠. 그런데 이때 그 중 몇 명이 벼랑간 중앙선을 훌쩍 넘어 달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아슬아슬하게 A씨를 피해가는 듯 하더니 결국 쾅 하고 부딪히고 맙니다. 당시 A씨는 이들이 앞사람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달려왔다고 전했는데요. 한 사람이 추월을 시도하자 그 뒤를 따르던 일행도 한두 명씩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정방향으로 가던 A씨와 충돌한 겁니다. 그러나 역주행 운전자는 A씨에게 사과도 없이 다시 일행들과 라이딩을 하러 떠났고 이후 상대보험사 측에서는 역주행 자전거 과실 70%, A씨의 과실 30%를 주장했다는데요. A씨는 사고 예방을 위해 낮에도 후레쉬를 켜고 다닐 만큼 안전하게 주행한다며 이 사고를 피할 방법이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위 사고를 병렬주행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의 과실로 상대방이 100%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사고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역주행을 하는 당시 오른쪽으로 살짝 피할 수 있었지 않냐며 100대 0의 과실을 주장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봤고 100대 0을 주장하고 싶다면 소송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조언했습니다.